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학습을 통해 몸을 이해하고, 사람이 지닌 본래 치유력을 활용하다. 건강, 질병의 예방, 치유를 공부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전공 기초의학용어부터 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질병의 발생원인과 임상적 지식습득, 보건제도, 의료서비스 등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기초의학, 한국음식과 약제에 대한 이론, 칙습관을 통한 건강개선, 영양소와 만성질환, 생리적인 영향을 배우는 섭생, 심리학의 기초를 통한 인간이해와 고찰, 심리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내면에서부터 치료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법, 심리학, 자연 속에서 배우는 치유, 통합의학적 사고를 통한 치유효과와 원리를 익히고, 일상생활 속 피로를 해결하는 통합치유, 건강에 대한 모든 배움이 있는 곳, 최고의 교수진과 국가공인자격증, 세상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배우,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산림치유 지도사, 식품 환경위생을 점검하는 위생사, 보안대체요법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대체요법사,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요가 및 영상교육 지도자,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관리를 개선하는 약선 전문가, 건강으로 세상을 채우는 통합적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서울사이버대학교 통합건강관리전공 서울사이버대학교